상가를 처분하든 말든 신경쓰지 마세요. 뭘 그렇게 신경써요? 어차피 준건데. 그리고 꼬리곰탕이니 뭐니 그딴 것도 제발 그만 좀 드시고요. 생전 운동도 안 하면서 기름진 것만 드시니까 혈압이 좋을 리가 있어요? 이게 이 자식, 지가 애비 혈압 올린 건 생각 안 하고. 네, 제가 불효자입니다. 네, 맞아요. 애비,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. 아버지! 애비, 인생 초라하지 않으려면 네가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야 돼 인마. 보라, 그 불쌍한 거 잘 좀 챙겨주고. 아휴, 엄살 좀 그만 부리세요. 아직 짱짱하시구만. 사람 일 어떻게 알아? 왜요? 나 없을 때 의사가 시안부 선고라도 내렸어요? 나가. 피곤해. 들어오셨어요. 아, 어쩐 일이에요? 연락도 없이. 도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가서요. 쇼핑 아셨나 봐요? 좀 살 게 있어서.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세요? 어디가? 혈압 높은 거 아시잖아요.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시는데. 신경 좀 써주시죠. 알았어. 몸은 좀 괜찮아요? 날 생각해서 떠나겠다고. 그게 아니라 상가 처분한 거 알면 내가 길길이 뛸 테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겠지. 내 성질 가라앉을 때까지. 내가 준 걸 감히 나한테 말도 없이 처분을 해? 감히요? 그거 팔아서 누구 줬어? 당신 자식들 갖다 줬나? 맘대로 생각하세요. 나이야?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내가 변명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. 어딜 도망가? 내가 왜 도망을 가요? 내가 왜 도망을 가요? 뭐가 무서워서? 내가 바보지. 이런 사람인 줄 뻔 알면서. 흥분하지 말고 누워 계세요.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어요. 나 끝 볼게요. 그래서 내가 안 먹어요. 나 끝까지 봐주세요. 나 끝까지 봐주세요. 헉... 흥빛이 라이밍 저 긴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